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마흔번째 시간입니다. 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모 기병 토 중부 이 유 보기 전황지 의 여 남로 병마사 장순석 유인준 지 거제 봉 전황 출거 경주 보당 피 집국살 장군 이의민 수 중부명 여 경주 랍 시 왕지 협골 투 제 권원사 부견중 대저 중부지란 자거 경인 보당 기병 괴사 고 차이 경계지 랍냐 선시 중부지 자 균 살 의민 이 아 의방 이 중부 위 문화 시중 가동 문객 자 새 횡사 장군 경대승 참 균 포 살 중부 이음인 위 재 중임 탐녀 횡포 장군 최충헌 살 이음인 멸 삼족 개 주기 당 자차 최씨 위권 일성이 왕실 익쇄야 도를 달아볼까요 시의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모 기병하여 토 중부 한이 이 유 보기 전황지 의 하고 여 남로 병마사 장순석 유인준 시의 동북면 과 지 거제 동 전황 출 거 경주 하고 보당 피 집국살 하다 장군 이음인이 수 중부명 하여 여 경주 에 랍시 왕지 협골 하여 두 제 권원사 의 부견 중에 하다 대저 중부지 랍이 자거 경인 하고 보당 기병 이 괴사 함으로 고 차이 경계지 랍냐라 선시의 중부지 자 인 균이 살 의방 하고 이 중부 위 문화시중 한이 가동 문객이 자세 횡사 하니 장군 경대 승이 참균 하고 포 살 중부 하다 이음인이 위 제 중임 하여 탐녀 횡포 하니 장군 최충원이 살 이음인 멸 삼족 하다 계 주 기당 자차 최씨의 위건이 일성하여 이 왕실은 익 쇠하라 이 때 동북면 병마사 김보 당이 군대를 일으켜 중부를 정중부를 토벌하고 전왕 전왕을 복위시킬 것을 모의하여 남노병마사 장순석 유인준과 거제두에 이르러 전왕을 받들고 나와 거제에 거하고 보당을 받들고 이르러 전왕을 잡아 국문을 하여 죽였다 그러니까 일을 일으킨 사람은 김보 당인데 결국 김보 당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되네요 그러니까 한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이 아니었던 거죠 좀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장군 이음인이 정중부의 명을 받고 경주에 가서 왕을 납치하여 허리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고난사 북쪽 연못 가운데에 던졌다 이유민이 아주 장사였나봐요 사람을 이렇게 허리를 부러뜨릴 정도의 그런 장사였던 것 같아요 뭐 금강불괴라는 말이 있었죠 드라마에서 대체로 중부 정중부 난과 난이 경인년에 일어났고 김보 당이 병사를 일으킨 게 개사년이었으므로 이를 일러 경계의 난이라 한다 이에 앞서 정중부의 아들 전균이 이의방을 죽이고 정중부가 문하 시중이 되니 가동 집안의 하인들과 문객 문객들은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머물면서 뭐 이제 같은 당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새가 방자하고 멋대로 하니 장군 경대승이 정균을 참하고 정중부를 체포하여 죽였다 이유민이 그 주위가 중한 자리를 탐하여 난폭하게 하니 장군 최충원이 이유민을 죽이고 삼족을 멸하했다 이유민이 삼족을 멸하게 되었네요 그 당여를 모두 죽였다 이로부터 최씨의 위험과 권세가 날로 성하여 왕실은 더욱 쇄하게 되었다 이 정도 고려 중기에 넘어오니까 뭐 왕씨의 나라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왕씨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무인들이 나타나서 정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